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초로 건조한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의 첫 출항을 알리는 취향식이 열렸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가 탑재된 경기청정호는 내년부터 경기도 연안과 수중에 친적돼 있는 폐기물 수거 작업에 나섭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깨끗한 경기 바다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최초로 건조한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 굴삭기와 크레인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수거장비가 탑재돼 있고 한 번에 최대 100톤에 달하는 양의 폐기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경기청정호는 오는 2021년부터 경기도 연안과 수중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들을 걷어내게 됩니다. 경기도가 지난 22일 전곡항에서 이러한 경기청정호의 첫 출항을 알리는 취향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진복 전 국회의원, 그리고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다 속이 쓰레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해양청소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경희 경기청정호 선장에게 명명패를 수여하고 경기청정호에 직접 시승했습니다. 화성시가 경기청정호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온심을 다해서 우리가 화성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이라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을 돌보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호의 취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바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다 속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는 입체 음파탐지기와 무인비행체 드론까지 갖춘 경기청정호는 매년 100톤에서 200톤의 경기도 연안과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고 도서지역의 쓰레기 운반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